올해 제주 해역에 중국발 저염분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바다수온도 평년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28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고수온특보가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해상 예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한 무인 관측 장비가 1년 전에 파손돼 해역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연안으로 갈수록 바다색이 옅어지고 녹색이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 농도보다 30% 더 낮은 저염분수 해역입니다. 예측 결과 약 120시간 뒤에는 점차 중국발 저염분 해역이 확산하면서 제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이미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저염수가 관측됐고 조류와 바람을 타고 약 한 달 뒤에는 연안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올해는 평년보다 1도 이상 상승하면서 수온이 28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 고수온 특보도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제주 서남방 40마일 해역에서 지금 27에서 28 퍼밀에 해당하는 수계가 지금 발견된 상태입니다. 우리 고수온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 30마일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고 또 10마일 이내로 돌아오게 되면 매주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분수와 고수온 위험이 올해 더 커진 가운데 이를 조사하는 전문 해양 관측 장비는 1년째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력만으로는 광범위 해역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19년 4억여 원을 들여 도입한 무인 관측 장비가 지난해 8월 밧줄에 얽히면서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비 가격이 두 배나 오르면서 재구매는 무산됐고 이에 따라 당초 올해 9월까지 예정된 해역 관측 조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파손이 된 이 기계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다면 양식업자들이 이 기계가 파손돼서 우리 난리 났다. 고수온과 저염분수를 관측하기가 어렵다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장이 났다. 빨리 해결해줘라. 해양수산연구원은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시험 조사선을 투입해 남서부 약 100km 해역 예차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전문 관측 장비가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조사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